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밤 늦게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많이 힘들텐데 또 관심과 성원에 힘이 부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기대에 부흥해서 이번에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리그 클럽에서 저희가 우승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또 올해는 대표팀 가장 중요한 해인 만큼 올림픽 예선에 있어서요. 올림픽 예선에서 본선을 출전권으로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한테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은 되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그 올림픽에 좀 일단 나가서 조금 더 많은 좋은 활약을 하면서 많은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기쁘기도 하고 또 선들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더 모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 국제 대회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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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이 더 많이 달고 싶습니다. 근데 제가 처음에 꿈을 기대하는 것 이라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